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윤상씨. 네. 오늘 선생님도 다 나오셔야죠? 네. 오늘 오셔야죠. 네. 오늘은 이순전 선생님이 오셨고, 별이모 선생님 아까 오신다고 그랬고, 최종원 선생님 지금 못 갔대요. 여기 다 떼요, 호텔에서. 최종원 선생님 모시고, 그 다음에 인문식, 윤문, 윤문 선생님 오셨고요. 그 다음에 또 많이 오셨어요. 지석이도 여기 들어왔더라고요. 그러니까 연기해서. 네, 네. 그래서 다들 모셔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네. 자, 대한민국 유행가, 2012년 1월 23일 월요일, 설날 당일입니다. 소방차, 그녀에게 전해주오로 시작하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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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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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